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영어 39번 윗글의 소재는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언어 습득의 과정 언어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The Process of Learning Language OO죠 Continuous Problem Solving 이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our brains 우리의 두뇌들은 are constantly 하게 진행형으로 갔죠 Solving 해결하는 중이다 해결하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문제들을 Everytime은 약간 좀 복합관계 부사 형태로 뭐 뭐 할 때마다 자 우리가 learn 배울 때마다 혹은 우리가 remember 기억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할 때마다 무언가를 그래서 we 복수가 주어니까 복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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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s 빼고 들어갔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이해할 때 우리는 Solver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Have a Characterized 규정했다 갑자기 굵어졌어 규정해왔다의 현재 완료에 계속해서 규정했는데 모든 신생아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자 as로서죠 문제 해결책으로서 또 나왔죠 Solve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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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ving 거꾸로 가도 똑같지 맞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자 그 다음 이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확장시키다의 개념을 능독했듯이 현재 분사 확장시키는데 to children 아이들에게 Search Scientific Procedure 그러한 과학적인 절차를 as learning by experiment 실험에 의한 학습이거나 혹은 Hyperthesis Testing 가설의 검증이라는 약간 좀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바꾼 거죠 이런 과정이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자 여기서 답이 4번 여기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른들로 바뀌었죠 소재가 그래서 그러나가 생각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른들은 Rarely 부정어 거의 설명해 주지 않아 자 아이들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설명 안해요 The meaning of new words 새로운 단어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이들이 혼자서 해야 되겠죠 또 two children에게 자 let alone 얘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해석을 자 let alone how grammatical rules work까지 자 어떻게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의 문문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무법적인 규칙들이 워크는 작용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이 대신에 여기서 해결책은 제시해 주죠 어른들은 사용해 단어들을 혹은 규칙들을 대화 속에서 자 그리고 leave 남겨놓다 자 목적으로 목적으로 보러 가니까 가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to plus 동사원형이 진목적으로 들어간 투부정사용법 자 그것은 뭔지 모르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남겨놓는데 뭐를 자 진목적으로는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을 자 what is going on 무엇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figure out 전치사 뒤에 선행사의 명사가 없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주어도 없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아 그래서 얘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 생략이라고 보기 보다는 주어 역할과 선행사의 권력 같이 한방에 끝낼 수 있는 what이 들어갔다 자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남겨놔 그럼 어떻게 돼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혹은 so as to 동사원형 쓰면은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랑 똑같아요 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 이 신생아들은 must make sense of 이해해야 되는데 context, 문맥 혹은 내용을 자 이니치 들어갔으니까 관계 부사 처리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곳에서 언어가 발생하는 자 occur는 여기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수동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problems must be solved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어찌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figure out 해야 된다 자 우리는 have all been 현재 완료에 또 계속적인 방법을 썼고요 계속해서 푸는 중이다 문제들을 of this kind, this kind란 말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직면하는 지속적인 문제겠죠 자 since 까지 나왔으니까 계속적인 방법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완료에 자 i 시절 이후로 자 보통 without awareness 인지하는 거 없이 of the 정치사 뒤에 선행사 없고요 what we are doing 자 그래서 do 뒤에 타동사 목적으로 지금 what까지 목적어 역할과 선행사 역할을 같이 하는 what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만약 인지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설명해 주면 될 거고 왜 설명 안 해줘 맞죠 어른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해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다 언어의 습득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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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